자 오늘의 아바타 소개팅의 주인공은요 제가 또 존경하고 몇 안되는 저보다 방송을 좀 더 오래 한 분이라서 사실 좀 어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모시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 필요한 그녀 너무나 이쁘게 하고 온 그녀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했던 그녀 바로 BJ 엣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오늘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제가 되게 인형처럼 하고 오셨어요 정말? 근데 나 약간 정수리가 비어 보여가지고 칠할 거 없냐 혹시? 아 매직으로 친하자구요? 왜 이렇게 비어있지? 화면이 조금 어두우신 것 같으면 저희가 화면 조금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또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소중님도 이시게 감사드립니다 치마 입었다 올라오는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원래 치마를 안 입거든? 근데 원래 치마를 안 입는데 사실 내 스타일은 이게 아니야 약간 요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 아니 어제보니까 방제도 내일 소개팅 가요 하면서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아 근데 사실 아직도 떨려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심장이 장난 아니야 그렇다고 만져볼 수는 없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오늘 그리고 킹바니 분이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었는데 두 분이 온 시간이 겹쳐가지고 최대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제가 진짜로 엄격한 보완 아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누나는 아직 못 보셨어요 둘 중에 한 분을 제가 고민했었어요 나이는 약간 제 나이인데 몸이 진짜 막 암이요 머리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몸이 또 이런 사람하고 나이는 좀 어리고 약간 머리네 어리네 어 담임님 감사합니다 알잖아 누나 그래요? 응 나 오늘 임신해도 노상이야 흐흐흐흫 야 빨리 빨리 어? 건강한 친구 만나야 돼 건강한 친구 어 흔히 멤버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어떤 분을 섭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좀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 정말? 아까 제가 모바일 방송을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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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제림인줄 네 채군씨 나는 네 사실 오늘 뭐 소개팅 이거 방송이라곤 하지만 네 난 정말로 어 내가 삼십 빠짱이잖아 나 삼십 빠짱 응 빠짱 응 근데 소개팅을 처음 해봐 아 실제로? 응 실제로 처음 해봐가지고 해본 적이 없구나 응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가 BJ들이 남자 만날 많이 없잖아 어 어 시간대도 안 맞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만나던데요? 으응 너무 많이 만나서 요즘에 문제 되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나 안그래도 어저께 클럽 갔다가 여기 지웠어 여기 아니 어제 클럽 가셨어요? 아니 클럽 클럽 안되는 나이 아니면 아니 여기 도장이 찍혀있대요 아까 화장실 지웠어 어 화장실에 급파이 가셨는데 자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엣지 누나는 지금 연애 안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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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말고는 응 4년? 월드컵도 4년에 한번 하는데 어허헣 나 4년 정도? 그럼 뭐 스킨쉽이나 뽀뽀도 안 해본 지가 4년 됐겠네요 내 동생들이 주위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왕거미주리라 아 스파이더맨 좋아하셔서 최근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파 프로모민가요?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어 근데 정말 죄송한데 최근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 회사 들어가셨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언에 대한 이런거는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몰라 아 회사에서는 뭐라는거야 아무래도 되게 우리 임창정 형님 회사 소속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원래 얘기를 했지 우리 대장한테 아 대장이라고 해요? 소개팅을 나가는데 응원 좀 해주실 수 있냐 원래는 영상 전화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 맞아 지금 미국 콘서트 중이잖아요 지금 시간은 너무 새벽이야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쉽게도 아니 그정도로 열려있는겁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도 뭐 나올수도 있는 분이에요? 컨텐츠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어 불러달라고 근데 본인 소속 크리에이터한테만 나가겠죠? 아니 그래서 내가 남순이 한번 얘기했어 근데 쌍스킹 사부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제든 불러주시면 호주하기는 내가 이제 진행을 못하니깐 어 제가 언제든 해주시면 제가 2MC로 해가지고 아 너무 좋지 제가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접하고 갑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난 그래갖고 너 오늘 정말로 오늘 방송으로 온게 아니다? 어 방송으로 온게 아니고 정말 괜찮으면 나는 정말 오늘 은퇴를 하는거에요 어 막 사귀고 싶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찡텐으로 아니 근데 이런것도 있을거같애 엣지누나면 아프리카 실례지만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엣지하면 사실 저희가 떠오르는게 뭐 아프리카 4대 여신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지만 재력이거든요 또 남자들이 우리 엣지누나 어 이혁재신잖아요 그런거 없었나요? 혹시 지금까지 남자 만나면서 뭔가 누나의 어떤 재력과 좀 이거에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어 부담스러워하진 않고 뽑아먹으려고 하라는데 약간 어 있었어 야망이 커가지고 어 나로 인해서 뭔가 유튜브를 하고 싶고 어허 내가 여자가 아닌 그냥 그 엣지를 좋아한다 그때나? 보이니까 너무 보이니까 실제로 우리 엣지님을 살면서 남자한테 선물을 해준적이 분명히 있겠죠? 가장 고가는 뭐였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계? 가격대가 한 300만원? 받은거는 혹시 엄청나시죠? 액체괴물? 받은거 별로 없는거 같아요 액체괴물 좋습니다 오늘 샵 갔다오셨어요? 어 진짜 너무 인형 같으세요 괜찮은데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너무 이쁘게 나오죠 여러분들 얼굴도 진짜 작으시고 저는 궁금한게 엣지님이 이제 38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남자를 볼 때 아무래도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로는 몇살까지 괜찮으시고 아래는 몇살까지 괜찮으신지 여쭤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사실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데이트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이제 빨리 이제 결혼도 하고싶고 해서 건강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때문에 그래서 연하를 좀 원한다 아래로 몇살까지 괜찮으세요? 군대도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뭐 스무살까지도 부모님이랑 뭐 허락만 맡으면 아니 스무살이면 죄송하지만 열여덟살찔이잖아요 응 괜찮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난 괜찮아 상대방만 괜찮다며 엣지 누나는 남자 볼 때 어디 제일 먼저 보세요? 그게 뭐지? 머리 크기? 그치 얼굴 나 얼빠 얼빠? 근데 보통 죄송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얼굴 보는게 점점 없어지고 성격 보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장난반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는데 난 남자가 솔직히 일 안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약간 내 매니저도 해주면서 나한테 챙겨주면서 운전도 해주고 응 운전도 해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잘생긴 얼굴 딱 있으면 돈 벌시는 동기부여가 생기잖아 어 동기부여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얼굴만 잘생기면 좀 괜찮다 불안하지 않아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딴 여자들도 너무 꼬일 것 같고 막 내가 맨날 집에서 가둬게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서만 방송하니까 어디가 그 집끼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뭘 보는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넓은 어깨 허벅지 넓은 가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거 너 있어? 뭐요? 주먹 줘 봐 네 없네 뭐가 먹어요? 힘줄 아 힘줄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여기에 힘줄 딱 운전하고 주차고 딱 죽이죠 힘줄에 핏줄이 있고 까마잡잡한 피부에 그럼 몸이 좀 좋은 남자를 좋아하겠네요 그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 내 이상형에 가까워도 이런 남자는 못 만나겠다 라고 싶은 남자가 있다면 너무 마른 사람 내가 너무 말라가지고 아 진짜? 어 너무 마르면 안되는거야? 응 저는 어때요? 저는 뚱뚱한건가요? 통통한건가요? 마른건가요? 난 너정도 괜찮아 아 나정도? 응 저는 이렇게 뱃살도 있는걸요? 아니네 아니 잡으니까 많은거지 아니 근데 난 최고무 봄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응 알겠습니다 나 잘 안되면 너랑 소개팅하면 되냐? 아니 두님 아이 누님이 아깝죠 저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만납니까 에 뭐야 아 난 솔직히 너도 괜찮아 아 이거 누님 저는 또 일을 해야돼서 자 그럼 성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모도 외모지만 난 참 이런 성격이 좋더라와 이런 성격은 진짜 좀 못 만나겠다 음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어 재미없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 못 만난다 응 반대로 그러면 좀 활발하고 좀 활발하고 좀 재밌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근데 누나가 얘기하는게 진짜 뭐가 모순인게 뭔지 알아요? 네 활발하고 막 재밌고 몸도 좋은 사람이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잖아 응 이 누나의 논리는 대신에 대신에 돈 벌어다주지 내 차 지갑 끌고 다니지 어? 내 카드 쓰지 아니 집에만 있는데 차 끌길이 어딨어요 나 뭐 방송을 하거나 이랬든 졸려 졸려 아 오늘 어려운데? 와 오늘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네네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남자한테 상처도 받아 봤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엣지님 하면 진짜 기도 좀 셀 것 같고 남자랑 연애할 때도 리더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상처를 주면 좋지 받았을 것 같진 않은데 역으로 나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이 다 바람났어 다 바람 펴서 헤어졌어 이건 근데 그들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 진짜 도대체 누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셨으면 어 약간 의심을 해보자면 응 눈물 흘리게 한 남자들이 많았군요 응 처음에는 어 엣지라는 나를 너무 되게 막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좋아했다가 어 나의 이제 본 내가 이름이 박서령이잖아 네네 박서령은 매력이 없는 거지 그래?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딱 남자친구랑 실제 사귀면 나 되게 진지충 진지충 응 그리고 자꾸 어 뭔가 내가 그 막 해주려고 그러고 막 끌어주려고 그러고 어 운동시키고 뭐 다 내가 꾸며주려고 그러고 어 그 싫다 그러면 또 안되고 약간 남자친구랑 사귄게 아니고 애완동물을 네 응 그래서 약간 그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나봐 어 뭘까요 음 집착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응 옛날에 남자한테 돈 던진 적 있어 왜? 예? 돌을 왜 어 아니 내 생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이따 오겠대 응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그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그건 돌 맞을만하네 응 그래갖고 벽돌을 집어 던졌지 어디 어디 맞았나요? 근데 걔가 어우 그거 잘 피하더라고요 아허 다행이네 다행이네 야 이거 점점 공포영화물이 되는데 저희 아바타 소개팅은 좀 보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응 봤지 아 어떤 편 다? 뭐 깨박이 편 도화? 도화권만 봤어요 도화권만? 도화편의 남자는 어떠셨었나요? 나 괜찮더라 응 어 되게 나 또 그런 남자 좋아해 어 순하고 뭔가 착하고 어 약간 클럽 안 다니고 그치 또 운동 많이 하고 어 어 그냥 뭐 일만 하고 어허 재도전해야 되는 건가 어허 어허 자 반면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바타 소개팅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령을 내리잖아요 아 이런 지령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거 조금 어 있다면 음 니가 날 말릴 거 같은데 누나 그거 하지마 누나 그거 하지마 누나 그거 하지마 하지마 여자 엣지의 모습을 나 진짜 치마 좀 어색해 죽겠어 죄송한데 아 너무 이쁘신데 아 나 1호 스타일인데 네 네 샀어 11만 9천원 주고 아 그래요? 저는 뭐 명품이자 알았어요 몇백만원짜리 아 진짜? 누나가 입으니까 명품화되네요 샀어 자 누나는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 사실 연애를 못한지 안한지 4년 됐지만 스킨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응 처음 사귀고 나서 처음 사귄날 할 수 있는 스킨쉽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오늘부터 1일인 날 네 나는 나이가 있어서 네 네 네 빨락빨락 맞춰봐야돼 아 근데 여러분 야한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뭘 맞춰 어? 아 궁합? 응 서로 4주? 응 응 4주 어 아하 그렇구나 그럼 그러면 너무 이사람이 좋은데 4주가 안맞는거야 응 궁합이 너무 안맞어 그럼 헤어집니까? 궁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뭐라고? 맞춰달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하하하 어 너 아 너 4주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 어 좀 물을 없애고 나무를 키워달라 그치 그치 나는 좀 부족하다 응 어 나는 물이 많으니 너는 뭐 예를 들면 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그런거 어 4주를 또 맞출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명을 할 수도 있고 응 음 좋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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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큰일났어 나 근데 진짜로 소개팅할때 여러분들 나 어떻게 해야 나 하나 폭로해도 돼요 누나 응 이 누나 방송 직전에 우왕청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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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떨리세요 어 정말 떨려 응 정말로 제가 평소에 알던 엣지 누나의 모습이 아니네요 응 나 정말 떨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막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근데 반대로 얘기합시다 누나가 마음에 안들수도 있어요 맞아 마음에 내가 마음에 안들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들면요 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 오케이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속마음도 여쭤볼거구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엣지 누나의 팬분들 채팅창으로 엣지언니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거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평소에 엣지님을 더 잘 아시는 여러분이 이들이기에 엣지님에게 언니 이거는 꼭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꼭 해주세요 올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 까꿍 아 까꿍 아 까꿍 알았어 까꿍하지 말아달라 음 까꿍이 이제 그 그 라인이죠 응 라인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그건 뭐 까꿍이에요 아아아아 아 예예 이걸로 노래 나온다 예 예 이걸로 노래 나올게 끄우 이걸로 노래 나아 아 요즘에 그 많이 하시더라고 그 버너 가지고 아 근데 오늘 마무리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아시죠 조금 이따 소개팅이 시작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분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데요 돈을 택할지 연락처를 택할지 남성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엣지님 출발하기 전에 현장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볼 수 있어? 네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지금 RTMP 장비의 서버에 좀 문제가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우선 휴대폰으로 좀 모바일로 열었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현장에 계시는 남성분을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으로 한번 잠깐 실루엣사 살짝 가려드리고 어우 좋아요 어리네 나이는 모릅니다 웬일이야 자 이제 실루엣사 한번 공개합니다 3,2,1 자 휴대폰을 보고 계시고요 민심 체크하네 약간 노민우씨 느낌도 나고요 머리 좀 짧은 나이가 몇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고요 살짝 카메라를 봐줬으면 어떨까 누구랑 카톡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은 지겹기 때문에 핸드폰을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꺼드리고요 좋아요 첫인상 우선 스타일이 맘에 들어요 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라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 그냥 나이가 맘에 든다 오 잠깐만요 자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약간 지현우씨 느낌도 나고요 되게 샤프한 괜찮다 오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엣지님 현장으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질들 거기다 100만원 껴도 되나? 아 우선은 만나보시고 오우 우선은 만나보시고 너무 괜찮은데? 어? 예? 어 괜찮다 오 이거 진짜 찡텐인 건가요? 실제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 화면으로 보면 채팅창에서 실망 올라오는데 아니 왜? 아 진짜로?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는 채팅을 못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느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방송 텐션으로는 조금 낮춰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얘들아. 좋습니다. 엣지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누나. 어 나 왔어. 목소리 들리세요? 어 들려 들려. 네 지금 혹시 꽂으셨나요? 응. 어 잘 들리시죠? 응. 네 좋습니다. 누나 아직 올라가지 마시고 목소리 지금부터 이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 오케이 누나 파이팅할게요.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출발할게요. 오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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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박설영입니다. 아. 네. 성함이. 김선욱이요. 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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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이요. 김선욱 씨. 네. 아. 실례지만 나이가. 네. 나이가 오래 서른입니다. 아. 그러면.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네. 네. 저는. 아.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 좋겠네요. 아. 네. 아. 피부가 너무 너무 좋으세요? 피부. 아. 피부요? 네. 맨주방 말라가지고. 네. 그럼 혹시. 나이는. 나이는. 그러면. 연상.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은 따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음. 다 연하만? 네. 연하 아니면 동갑만 만나봐서. 음료. 포도주스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도. 네. 포도에 소스 조금 넣어주세요. 아. 긴장해요. 아. 제가 긴장해야지. 헤헤헤. 저. 우방청 시험 먹고 왔어요. 아. 저도 먹을까 하다가 못 먹었는데. 진짜요? 손이 막 이중. 이렇게. 이렇게 떨려요. 보이시죠? 어. 네.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어가지고. 맨날. 방송만 하고. 네. 그냥. 돈만 벌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남자도 많이 못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진지하게 나온 거거든요. 아. 네. 어. 네.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어요. 어쩐지. 화장품. 네. 한 4개월. 좀. 된 거 같아요. 4개월 정도. 네. 이유가? 원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음. 그냥.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바람 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바람 같은 거 절대 안 피는. 사실 모델이라는 것도. 그리고. 음. 계속 주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도. 아. 내가. 정말 잘나가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음. 사실상 나이. 서른인데. 막. 이런 거죠. 아. 굳이.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때인가. 이게. 많이.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좀. 싫어하는 남성 상이. 바쁜 사람. 바쁘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은. 그. 우람 형님의. 지인분이. 저를 아시는 분인데. 응. 혹시. 방송 게스트.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래서. 이제. 저도.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성함이 죄송한데. 김선. 김선. 아. 성욱씨는. 방송 때는. 아니면 정말로 진짜 소개팅. 전 사실 소개팅을 항상. 소위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저도. 사실상.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고. 응. 아. 좋은 만남 될 수 있겠다. 하고 나온 거라서. 저는 정말. 좀. 진지하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아. 괜찮으면. 괜찮으면. 그래서. 좀. 심해질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생각. 아직까지는. 결혼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왜. 생각이 없었냐면. 제가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직업도. 수명이 긴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를. 왜. 그게 다 남자만. 남자만. 사실상. 그렇죠. 네. 사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로 마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좀. 많은 일을 좀 겪으면서. 아. 막.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 중요하지는 않구나. 내가 정말 좋으면. 좋으면. 네.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닌거지. 그렇죠. 긴장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 엣지님도. 긴장 푸시고. 편하게 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가. 밤묶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묶음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제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폴로거 올려다가. 한번 묶어볼까 해가지고. 오늘 묶었는데. 너무 이쁘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웃는게 너무 매력적이세요. 맞아요. 네. 어디 살아요? 저 인천 살아요. 아 인천? 네.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따로 나와서 할 생각은? 부모님이 따로 나와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좀. 집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누나 집에. 아직까지 자취를 못 해봤어요. 남는 방이 있다고 한번 어필해주세요. 제 이상형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아. 왜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그러면은.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고. 되게 사람이 건실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사실 우리 집에. 네. 방이 하나 남긴 하거든요. 네. 네. 방이 네 개인데. 네. 남아가지고. 혹시 강남 클럽 오셨다가. 네. 인천 가기. 인천 가시기 좀 그러시면. 잠깐 오셔서. 네. 놀러 가요. 네. 밥도 드시고. 저희 집 강아지가 있어요. 네. 강아지 네 마리인데. 네. 강아지 좋아해요? 아. 강아지 좋아해요. 네. 평소 스킨십 속도가 어떤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편하게. 한번 사귀면 어디까지 가는지. 네. 여자랑 사귀면. 네.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세요? 여자랑. 어떤 기준.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자친구도. 스킨십. 네. 다. 저도 그래요.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좋아. 미쳐. 이거여서. 진짜. 어떻게 왔든. 건들고 싶고. 어떻게든. 못살게 굴어야.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스러워서. 되게 미쳐요. 연상 몇 살까지 만나본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볼래요. 이 사람이 전부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세서. 저는. 그러니까 스킨십이라고 딱히 뭐. 규정이 없지. 전부 다. 그냥. 연상은 만나본 적 없다고 그랬죠? 네. 네. 오. 근데 되게. 대화를. 되게 잘해주시네요. 편안하게. 편안하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누난 내 여자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요? 노래 되게 못하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아 네. 저희 집에. 아 네. 아직은 처음이니까. 늦은 시간을 피해서. 쉴 때 뭐하고 계시는지 좀 취미할 때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이. 한. 1, 2년 전까지는. 왜 안 들어오냐. 막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요새는 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취미 활동은 어떻게 되죠? 취미는. 저. 같이. 친구들이랑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냥. 근데. 취미라는 게. 딱히 고정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거 해보자. 아이스키. 아이스하키 한번 해보자.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한번 해보자. 아이스하키 한번 해보자. 장기 도와보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클럽 좋아해요? 클럽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알바 찍고. 아니면. 할 때 가끔. 저는 그 아이스키키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아이스키키를 많이 당해봤어요 클럽에서요? 남자들 환장했죠 그런 여자에요 빵인가 얘 빵인거 같은데요 배고프죠 네 저랑 잘되면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2차가 바로 소고기집 예약이에요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여덟이요 서른여덟이요? 근데 38살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나이를 떠나서 제가 좀 어려보이게 느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 얘 더 생각이 어려 아니면 제가 그랬거든요 누나 편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30살 되고 98년생 이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누나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했고 지금 RTMP를 다시 켜졌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RTMP 서버를 다시 한번 가동을 해서 되면 RTMP로 바로 옮겨가서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화질과 좋은 음질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MP 써보고요 어떤 노래였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있긴 해도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약간 이제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 철덕선이 없게 좀 놀게끔 하거든요 성격도 약간 사실 그렇고 어? 여기 깍꿍 이거 그거 처음 봤을 때 진짜 빵 터졌어요 진짜 음 이게 워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봤지 이거 깍꿍 와 진짜 아니 근데 저기 궁금한 게 클럽을 가보셨잖아요 네 클럽 가면 어떻게 놀아요? 저는 클럽에서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서 아 정말? 그럼 제가 클럽에서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까요? 아 네 제가 노래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빠세호 빠세호 빠세 빠세 빠세호 빠세호 빠세 빠세호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빠세호를? 네 시청자 7천명 돌파 잘하고 있어요 요새 커피숍 가도 틀어주고 요새 커피숍에 클럽 노래를 틀어주고 평소 BJ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 한번 물어봐요 직업 이미지 귀여웠어요 아 진짜? 우리 제가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BJ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아까도 말했다 그냥 페북에서만 본 거여서 따로 찾아보거나 이런지는 않아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1인 우리 1인 방송하는 아는 BJ나 즐겨보는 유튜브 있는지 물어봐봐요 저는 그냥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한의 컨텐츠를 자기 매력을 살려서 하고 있다는 점에 사실 저도 여기 최순 형님이 이제 이렇게 어?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고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와 진짜 연예인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고 정말 재밌겠다 정말 게스트로 나가면 재밌겠다 이러고 나온 거여서 유튜버나 BJ나 아는 즐겨보거나 이런 분 없어요? 어 이거는 좀 다른 쪽인데 유튜브는 제가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훈TV를 봐요 저는 그 마블 영화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래서 피규어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나도 마블 좋아하는 기넥터 있어요? 그런 피규어가 갖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그거 자 마블 영화로 가봅시다 어벤져스 영화 얘기해 볼게요 그것만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음 혹시 그 어벤져스에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울버린 어 누나 어벤져스 아니야 아 아 네 엑스벤 이번에 제 아는 동생이 음 어벤져스 보세요 네 어벤져스 누나 최근에 본 영화 얘기에 그냥 영화 아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토르 범죄도시에서 범죄도시 보셨어요 언제적이야 반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거기서 어떤 여자애가 막음석 이렇게 깨울 때 오빠 시바 죽다 있어 이러마 이거 장면 모르세요? 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어벤져스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마블 시리즈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블 시리즈? 네 좀 어렸을 때 막 만화 영화 막 기다렸잖아요 매일 막 화요일날 이거 하는 날 막 가오가이거 하는 날 막 이거 하는 것처럼 시리즈 나올 때마다 와 이거 이번 편 이거 이 편 진짜 기대된다 보고 싶다 막 이러고 설레는 그런 감정 누나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 있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영화? 저는 영화를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보는 거를 데이트는 집 데이트 좋아하는지 바깥 데이트 좋아하는지 물어볼게요 영화가 너무 좋게는 시미캔 씨가 나오는 것 누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미캔은 좀 제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요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집 데이트 좋아해요 아니면 야외데이트 좋아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여자친구랑 있으면 집 데이트는 야외데이 다 상관없어요 아 저는 사실 집 데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아 누나 손금 볼 줄 알아요? 손금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누나 사실 집 데이트 많이 하면 서로 뭔가 좀 서로 조금 뭐 질릴 수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동독해질 수 있어서 집 데이트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생얼도 뭐 자신 있어서 아니 제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 손금 한번 봐 드릴까요? 남자는 왼손 남자는 왼손 남자는 왼손 어머 시계도 좋은 거 차셨네 손이 쩜 났어요 왜? 아 이거 다쳤어요 아 진짜 왜? 그 이쑤시계 같은 거 올려놨는데 귀에서 친구가 당면 쳤어요 손이 보니까 담배는 안 태우시는 거 같아요 그죠? 아니요 담배 태우는 거 아 음 담배 피우는 남자 누나 싫어해요? 벚금 잘 못 봐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먹을 때 벅 저는 흡연과 또 상관없거든요 아 네 근데 피부가 너무 화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화해가지고 어 담배 안 태우시는 줄 알았어요 더울 때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아 뺏겨지지 않는다 아 아 저도 집 돌이어서 아 정말? 네 집 되게 이쁘게 꾸며놓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 방 안에 냉장고 있고 전자렌지 어 이렇게 먹으면 말이지 해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먹어야하지 되게 약간 달달해 더 달달하다고 그러나? 뭐 좋아요 시청자 반응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재밌으시네요 이상형 물어 볼께요 이상형 이상형이 여기 저는 이상형이 이상형이라는게 딱 없어요 친구들도 다 넌 이상형이 뭐야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야 이게 전혀 없고 좀 꽂히는 스타일이어서 니가 어느 날 갑자기 누나도 꽂는거 좋아한다고 하세요 꽃꽂이 이런 여성상이 너무 이뻐보인다 싶으면 저도 되게 꽂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꽂이 아 꽃꽂이요 꽃꽂이 하는거 되게 좋아하고 남자친구랑 막 꽃꽂이 하러 다니고 가끔 귀에도 꽂고 이런거 되게 취미생활 같이 하는거 되게 좋아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어 뭐 여러가지 뭐 다 좋아하죠 꽃은 뭐 다 이쁘니까 아 저 할미꽃도 좋아해요 할미꽃 알아요 할미꽃 네 할미꽃도 이쁜데 그렇죠 예쁘죠 네 딱히 좋아하는 여성상은 없으시다 네네 뭐 그런거 있잖아요 뭐 귀여운 섹시한 뭐 예쁜 그게 딱 기준이 없는거에요 누나는 어떤 스타일 같냐고 물어봐봐 저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똥통통하거나 말랐거나 뭐 그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엣지님한테 매력을 느껴서 꽂힐 수도 있는거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들면 완전 대쉬하고 만나줘 막 계속 이래요 아 진짜? 한번만 만나줘 아니 남자는 그런 매력 없어요 남자는 우리 영화 볼까? 아 저는 어떤 스타일인거 같아요? 딱 그냥 방송 이미지와 다르게 딱 봤을때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세요 지금요? 네 음 저 일부러 어려보이려고 이끼리 어려보이세요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오늘 진짜 분위기 좋다 선물 갈게요 잠도 못자고 자 선물 투입할게요 자 누나 선물 줄거니까 누나가 갤러리아에서 사왔다고 얘기해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와주셨는데 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엣지 누나는 참고로 몰라요 선물이 뭔지 모릅니다 자 선물 공개되면 애드립 쳐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아세요? 네 제가 선물을 아 구찌야 구찌 공개되면 애드립 쳐 누나 열어보면 되는거에요? 네 제가 엄마 보여주시면 예 제가 제가 갤러리아 VIP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브 김이랑 아 밤에 이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잘 풀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우리 선 선욱이요 선욱 선욱씨 인생이 잘 풀리라고 인생이 잘 풀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많이 나왔어요 네 누나가 준비한 선물 있어요? 김을 이렇게 밥에다 싸주시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이런 장담 되게 많이 해요 엣지 누나가 따로 선물 준비해왔어 진짜로 혹시 야식 많이 드세요? 야식 야식이요? 네 아니 근데 어째는데 얼굴이 너무 갸름하셔서 뭐야 저거 또 이런거 하나 제가 가져와봤어요 선물로 드리려고 아 네 이제 누나 그거 홍보죠? 밴드에요 아 근데 요 안에 네 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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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혼날래요? 네 분해해주는 성분이 들어가서 이중턱에 되게 좋거든요 이중턱 벌려는데 누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니 이것들이 자꾸 요렇게 요렇게 지금요? 응응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이게 앞이예요 아냐아냐아냐 뒤집어서 요게 앞 그렇죠 아니 뒤집어서 어우 내가 해준다 이게 앞 아니에요? 이것들이 자꾸 내 반성 나와서 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턱에다 대고 이렇게 진짜 어 그렇죠 귀에 걸어봐요 어 이렇게 하면 오오 일일이 어 이중턱관리 귀 안아프죠? 네 누나 백만원 주고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중턱관리라는건데 이거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나 이거 누나가 홍보하는 숙제 맞으면 한번 사와봤어요 응응 꽃 하나 뽑아보세요 꽃병에서 이거 20분 정도 해야지 솔직히 홍보 맞죠 홍보 맞으면 숙제면 꽃병에서 꽃 하나 뽑아보세요 네네네 네 이거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챙겨드릴게요 아 네 이거 잘 넣어놓을게요 아니아니 이거는 아 이따가 우리 물에 타먹어요 아 네 밥 넣고 와 완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자존감이 내려가요 자존감도 내려가고 아 나는 나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할까 왠지 저는 집순이에다가 어이구 맨날 방 집에다 방송만 하고 누나 몇살처럼 보이냐고 물어봐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응 자주 간다만 되게 멋있으세요 근데 저 몇살처럼 보여요 저는 26살 보여요 음 진짜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친구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성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아 네 괜찮아요 옛날에 진짜 잠깐 잠깐 만나던 남자 남자에도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어머 야 너 이름이 뭐더라 이래가지고 나한테 오골암바가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성 선욱이요 선 제 이름은 서령 네 응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응 이거 붙이는 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이따 저녁 먹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도청장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따 식사하고 난 다음에 네 자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할 거예요 오늘 저녁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음 네 그럼 이제 저녁 아 저요? 따로 이동하시죠 아 네 밥 먹으러 아 네 드디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자 밥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을 알 수가 없네 와 자 초반에 여러분들 장비 문제로 조금 어려웠는데 어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제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네 주문은 제가 미리 시켜놨습니다 아 진짜요? 문아 솔직하게 지금 소개팅란 마음에 들면 시설비 잘 안있거든요 물 한잔 먹어볼래요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누나 누나 너무 왔어 너무 몸이 말라와가지고 누나 잘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누나 파이팅 네 드세요 네 모래는 레몬 맛인가 아 그러니까 뭐 레몬 맛 했나봐요 네 스피드 게임 피타고라스의 정식은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 헉 아 이렇게 드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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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친구가 너무 좋다 누나 남성분 담배 핀다고 하니까 혹시 담배 한 대 피고 오실래요? 라고 한번 물어볼래요? 아 저기 혹시 좀 긴장하셨으면 담배 하나 피우시고 오시겠어요? 아 저기요 담배를 원래 잘 안 피는데 네. 네. 진장될 때만 피긴 하는데 저도 긴장 다 풀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긴장 다 풀렸어요? 네. 다행이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긴장했어요. 야 그럼 제가 피고 올게요는 여러분들 너무 심하잖아. 긴장할 필요한 편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딱 자존감 되게 낮아지셨다고 했는데 네. 전혀 배고프가 없어서 전 인건밑이 되게 떠진 점이 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상처가 좀 많아요. 남자랑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지? 아, 이쁘게... 강아지나, 새끼 강아지들이 사람들 보면 크으우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오지마 이러거든요? 제가 약간 크으!! 이게, 아 무서워 무서워, 사랑하는거 무서워 약간 요런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 갖고있나 봐요. 근데 오늘 소개팅으로, 조금 이거를 떨쳐내고 싶eko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떨쳐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격은 어때요? 되게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편인데 좀 친해지면 편하게 드립도 많이 치고 재미있게 근데 제가 치는 그림보다 재미있까 봐 그 드립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 좋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드립님 귀여워 드립 얘기하니까 19금 드립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래요? 그리고 아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줄까? 19금 드립도 좋아해요? 아 네 좋아해요 좋아요 진짜? 네 아는 거 있으면 하나 가르쳐 줄까요? 아 네 19금 드립? 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누나 자연스럽게 갑자기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19금 드립이 뭐가 있더라? 19금 드립이 만약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너 이런 거 먹어보지? 아 그 의미 아 누나 그런 거 같은데? 아 박수 칠 때 뭐 뭐 이런 거 아 아 누나 아 그러는데 전혀 안 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제가 이상한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너무 그냥 지협테이크 아 진짜요? 먹어보지 아 나 웃으니까 주름 보이죠? 아니요 안 보이는데 아니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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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물어볼게요 준비해 드릴게요 네 와사비 말인 숙소에 찍어서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눈가에 사람이 주름이 없으면 저는 네 걱정은 저요? 응 아유 아유 싫어하는 여성상을 아 아 찐호 나 챙겨주는 거 봐 싫어하는 여성상 있어요? 이거는 속된 말로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이거를 와사비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와사비 숙소에 찍어서 넣으면 되고요 소스 다운데로 좀 준비해 드릴게요 소스 소스 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와사비랑 명이 나물이고요 풀그레인 머스탈 소스 트러플 치즐 녹차 소금 야깨입구 소스고요 일시 치즈양 살치살 준비해 드렸습니다 살치살은 야깨입구 소스랑 같이 드시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싫어하는 여성상이 저는 막 옷 짧게 입고 야하게 입고 아 아 옷 야하게 입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안 섹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까꿍 좋아하신다고 근데 바지 입고 아시잖아 응 아 네 그니까 아 나 몸매 좋아 나 완전 나 완전 섹시해 딱 이게 아니라 몸매가 좋으면은 응 그냥 청바지에 셔츠만 입어도 와 되게 섹시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약간 갈림 스타일? 네 나 드러내지 않아도 네 살짝살짝 보이는 게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좋아하겠네 너무요? 응 아니 유모가 그게? 모자 이렇게 입는 게? 아 아 아 유모? 아 네 취향 알았어요 네 응 야동 안 보는 것 같다 남자 누나 그치? 응 아사비에 새우면 맛있다 아 응 응 야동 안 보죠? 야동이요? 야동 골 나이 지났죠 어 근데 오늘 실전만 좋네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감신대 근데 네 저를 선택해주시면 그냥 공약 하나 걸어도 돼요? 저를 만약에 선택해 주시면 제가 아 나 술을 못 하신다고 했고 아 술을 못 하시니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 술을 못 하시니까 먹는 거 볼 때 드라이브 좋아하면 누나 차 있잖아요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해요 술 한 잔도 같아요? 몸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 같아요 한 잔만 먹어도 다 보이네요 아 정말? 네 아니면 제가 뭐 드라이브 좋아해요? 드라이브 운전 할 줄 알아요? 네 누나 차 좋잖아 은근슬쩍 누나 차 자랑해 봐 아 네 있어요 은근슬쩍 누나 차 자랑해 줘봐요 제가 그 요번에 계약을 하나 했어요 그 포르쉐 아 네 포르쉐 99이라고 내년에 나오는데 저는 한 2억 4천 현금으로 깔끔하게 그쪽은 잘 몰라 아 아 근데 현금으로 사실 그렇게 응? 저 현찰박치기 좋아해요 현찰박치기 좋아해요 현찰박치기 현찰박치기 저녁이라고 이쁘게 좋아해가지고 응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비싼 차단을 리스 끊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어 그치 오 똑똑하시네 차가 뭐예요? 저 차 아우디 어? 나 지금 아우디야 지금은 아우디인데 아우디 탄다고? 포르셀로 바꾸려고 야 잠깐만 뭐라고 아우디 탄다고? 나 A5 A3 타요? 야채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 친구는 아직 어린데 아우디 금수저냐고 물어봐 금수저 그때 한참 싸게 나왔어요 폭스바겐 벗고 터지고 이래서 국산차 사는 이 예전차 사면서 싼 가격이 그렇게 실례되지만 혹시 아버지가 뭐 하세요? 아버지 이제 퇴임하시고 뭐 하셨나요? 집에서 쉬세요 원래 뭐 하셨나요? 원래 건설하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지가 지금 와아 건설? 네 대우건설 아 누나 아버지 자랑도 해요 어머니는 의료업 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결혼하셔서 오 나이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박을 좋아하고 아주 제가 많이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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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타담 우선 해놨거든요 아버지 아버지가 타짜세요 거짓말이죠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응 응 금수저구나 아 금수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누나 그리고 킹바니보 오해하면 안 되니까 드립친 다음에 드립드립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칼칠사는 여기 가운데 약끼리 이거 뭐야? 찍어서 좀 왼쪽이 안심이고요 오른쪽이 등심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립 드립 제가 말하는 건 드립이에요 아 드립 드립 그냥 개인적으로 치즈보다 알바 이쁘지 않냐고 물어봐 아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지 좀 보자 방금 왔다간 여자 알바 이쁘냐고 물어보자 방금 다녀간 방금 다녀간 방금 다녀간 여자 네 직원분 예뻤죠? 어 못 봤어요 오오오오오 가즈 씨 오시면 한 번 볼게요 오 좋다 아니 안 봐 되게 여자 잘 알 것 같다고 물어 봐줘 남자가 되게 여자 마음 잘 알 것 같다고 드립 드립 셋 맛있다 어 demonstrations 반말했네요 맛있어요 말 놀까? 말 놔버려 누나 언니 누나 그니까 연상한테는 약간 좀 반말해주면은 맛있어?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서 우리 이제 말 놓을까? 응 많이 먹어 알았어 다 많이 먹을게 욕해달라고 해줘 나 욕해주는 게 좋더라고 되게 여자를 되게 여자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어떻게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나 혹시 되게 서로 이제 좀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우리 서로 욕 배틀 한 번 시작할까? 욕 배틀이요?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나 먼저 할게 누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똑같아 두립 두립 어 근데 두립 두립 근데 다들 막 친구들도 막 친구들들이 하잖아 장난식으로 근데 막 응 그치? 나 생선 나 몇 번 안 해본 멘트야 그치? 그래 뭐야 응 어색해 보이네 그치? 네 나 근데 욕하는 남자는 안 좋아 먹여줄 수 있어요 누나 예의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네 특히 예의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 아 어떤 얘기인지 응? 자리엇 약간 남자가 허술 부린다거나 어른한테 막 함부로 한다거나 자리엇 자리엇 와사비 좀 넣었어 그냥 와사비 좋아요 둘이 근데 묘하게 어울리네 나도 하나 해주면 안 돼? 네 오픈 어떤 걸로 부를까요? 젓가락 젓가락 음 오오오오오오 오오우 괜찮은데 나는? 어떤 걸로? 나는 이거? 그냥 응 애교도 좀 부려봐 응응 응 나 소스 저거 해줘 응응응 아쉬워 아쉬워 아삽이 너무 많어 아우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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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씨앗 나 죽이마 이 정도? 응 이 정도 냠냠 잘 먹겠습니다 잘한다 어 좋아 누나 지금 만 명 넘어가고 있거든 누나 누나 스타일로 해봐 잘하고 있어 되게 복스럽게 드시는 것 같아요 뭐하고? 복스럽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사람들이 누가 더 있어 침대국 잘 먹게 생겼다고 어? 왜 침대국 있지? 응 나 침대국 뼈가게 삼고 잘 먹을 것 같아 잘 먹게 생겼다고 오빠 쟁연 근데 털털한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 봐 내가 근데 나는 양식을 좋아하거든 응 쩝쩝 소리 그만 내 누나 응 뭘 소리 안 나게 먹어 응 짱? 근데 너는 술은 안 먹었는데 나는 좀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자리를 좋아해 술자리를 아 네 그러면 술을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꾸 막 주위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이제 사업도 하고 있어서 거리처 사람들이랑 술도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근데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신경 신경 없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근데 가치관이 이거 아 이거 좀 말하게 좀 그런가 왜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응 여자친구가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뭐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남자가 좋아져서 그 남자를 만났다면 응 저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간 거기 때문에 응 저도 그 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 나 뭐 일단 나도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그래서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내 같아 있겠지 네 그러면 너는 그런 말인데 네 나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 네 서로의 삶을 공유해야 되는게 연애라고 생각하거든 네 니가 뭘 하든지 근데 내 이상형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예상이 되는 남자 얘가 지금 아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있겠지 아 이 시간에는 얘 뭐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아 저는 카톡 같은 거 칼답형이에요 응 오는 즉시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어디가 보면 사진 보내주고 근데 어 너는 그런 성향이 아니지만 너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네 그쵸 음 어허 왜냐면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 아 근데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네 계속 나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불안하지 않게 안다 저는 사실 왜 불안하지 이렇게 느끼는데 그냥 해주는 편이에요 음 네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근데 여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물어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네 어 근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너 맘대로 해 약간 근데 제가 나 싫으면 그냥 말아 약간 이런 말인데요 그렇기 보다는 제가 워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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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음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만나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갖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저라도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해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제가 신경을 안 써주는 근데 너 자꾸 보니까 말하는 거 귀엽다면서 볼 한번 꼬집어 봐도 돼? 근데 너 자꾸 보니까 웃는 거랑 이런 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볼 한번 꼬집어 봐야 돼? 볼이요? 좀 좀 한 번만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네 귀여워 이런 기분을 너 처음 느껴봤잖아 네 이런 게 나이 든 여자야 너 완전히 매력? 세나사나 이런 경우 처음이잖아 그치? 습단이잖아 약간 왜 저도 약간 아니 왜 같이 느끼치려다가 했대 왜 이렇게 모던분도 일으킨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 진짜? 근데 이걸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추울 때 아 추워 나 안와도 응 아 그런다고? 이런 게 할 기회가 없어서 아 지금까지 누나 화장실 한 번 갔다 오자 남자 속마음 한 번만 들을게 그쵸? 어 나이 어렸을 때 백권이니까 음 음 어떡해 나 한 번만 안 해 주 이렇게? 근데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나는 사실 애교가 많이 없어 근데 넌 되게 애교가 있는 거 같아 저요? 어 어디요? 선생님 어 누나 저기 잠깐 네 신문 좀 보고 올게 아 네 신문 좀 보고 올게 신문 좀 보고 올게 네 엣지님 실제로 처음 보셨죠? 네 어떠세요? 첫인상 그냥 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단하시고 뭐 두드러움도 많으시고 전혀 그런 거 없을 이미지 않는데 막상 뵈니까 호녀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나시잖아요 네 여덟 살 네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어 이 정도 이 정도의 사람이면 만날 수 있겠다 아 이런 분이면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근데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우와 혹시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 정이 붙는 사람이 있고 정이 안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전자 후자 뭐 어떤 어떤 분 같으세요? 정이 계속 붙는 분 인 거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괜찮다 네 너무 괜찮으신데 어 왜 자존감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와 제발 와 제발 여보세요 누나 지금 내 목소리 들리지 지금 방동상이어도 이렇게 안 써 누나 지금 속마음 얘기하고 있거든 응 근데 되게 누나 마음에 든대 음 잘해봐 알았어 누나도 마음에 진짜 들어 이거 누나 저 사람한테 안 들리니까 얘기해봐 나는 음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어 신문 보고 오시는 거예요 어 들어가 들어가 신문이 다 영자 신문이다 어 뭔 읽는데 좀 오래 걸렸어 네 좀 많이 먹자 아 네 콜라나 사이다 시키자고 뭐해 뭐야 뭐야 많이 드세요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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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저요 어 둘 다 둘 다 콜라랑 사이다 띵동 소주 하나 주세요 해봐 차미슬 오리지널 차미슬 오리지널 주세요 누나 뭐 먹고 싶은데 누나 뭐 먹고 싶은데 누나 뭐 먹고 싶은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차미슬 오리지널 하나 주세요 차미슬 저희 후레쉬로 할게요 아 후레쉬로 주세요 네 오늘 왜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나 아 누나 술 먹지 말고 콜라 사이다도 시켜 술은 시켰지만 먹지는 마 취하면은 데려다 줄게요 오 데려다 준다고? 취하면 데려다 줄게요 근데 한 잔 먹고 안 취할 거 같은데 너 우리 집 어딘지 알고 데려다 주냐? 아 집을 못 저희 콜라 사이다도 주세요 네 나 할 줄 알아? 아 술 못 먹는다 했지? 누나 술 먹으면 안 돼요 사는 건 많이 봤어요 응? 사는 건 많이 봤어요 아 진짜? 네 오케이 이건 뭐야? 올리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어찌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다 왠지 지켜보자 아바타 좀 중지할게요 지켜볼게요 지켜볼게요 누나? 네 너 그럼 삐라도 알아? 삐라는 그거 날리는 오우 아네? 오우 요즘 애들은 다 모르더라고 잘 몰라 임진과 같을 때 한 번 본 거 같은데 저는 직접 주소로 봤어요 경찰서에 갖다 주면 공 찍고 아 그 시절은 아니야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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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멸치인가 뭐 성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아습 아스파라거스? 응 그치? 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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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어디다가 안되나요? 네 안되나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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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먹고 싶은 거 뭐예요? 나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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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 맞춰봅시다 땡땡땡땡 콜라? 응 방금 여자 예뻤어? 아 못 봤어 근데 왜 물어봐요? 응? 왜 물어봐요? 아니 예쁜지 물어보려 예쁘다고 하네 티 없지 근데 왜? 응? 근데 왜? 나 누나랑 소개팅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그럼 나도 콜라 너도 콜라? 많이 못먹네 다 긴장되나봐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잘 안들어가는거? 원래 이쁜사람 앞에도 밥 잘 못먹어 오 그러면서 지금 뭐 먹으려고 집어넣구만 와 아까 뭐라고 했지? 나 드립을 때마다 응? 드립 드립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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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이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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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엔 뭐해? 평소에? 응 집돌이 집돌이 음 아주 이쁘다 나도 집돌이 나는 집 되게 집순인데 근데 집에서 15분 거리에 10년 친구가 살아서 응 그 친구랑 거의 자주 아 그래? 여자, 남자? 여자인 친구인데 남자친구 있고 아니 응? 아니 남자랑 여자랑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왠지 알아?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으니까 친구하는 거거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응 왜냐면 뭔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으니까 친구도 하는 거잖아 어 전혀 없는데 이면 어라잇 아라잇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마약 그 아직 10년 친구가 이슈죠? 아니요 아니요 10년 친구가 갑자기 너한테 고백을 한다면 욕할 거 같은데 아 진짜? 나는 주위에 그런 친구도 별로 없어. 남자 여자 친구 그다음에 뭐 사귈 것도 아닌데 썸 이런 것도 없고 어장관리가 전혀 없는 딱 얘기해. 나는 너랑 아는 동생으로는 안 지낼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틀어져도 그냥 아는 동생으로 지내요. 이거는 그게 안 돼. 내가. 아니면은 나와 인연을 꼭 계속 이어보고 싶다. 우리 회사에 모델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저는 안 익은 것 같으면 아예 그냥 2년 다 끊는 스타일이어서 아 진짜? 네 아예 싹 싹 싹 주변 사람들까지 헤어빈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싹 싹? 네 오래 사귄 건 얼마나? 5년? 오래 만났네 너는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좋아 좋아 난 연애 얼마나 해봤는데? 나.. 나.. 오래 만난 거? 그거도 뭐죠? 오래 만난 기간? 그게 낫겠다 오래 만난 기간 칠 년? 칠 년? 응 첫사랑 내 친구랑 결혼했어 첫사랑 그래서 먹는구나 그래서 먹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 내 남자친구인데 결혼한 데 되게 황당했지 첫 단추가 너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방어심리하게 드셨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럴만하지? 그러면 그러면 응 그러고 남담이 만난 애도 바람에서 헤어지고 자 자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잠시 뒤에 마음의 결정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6분 뒤에 공지할게요 10분 오늘 어땠어? 좀 불편했지? 많이 안 불편한데? 나는 참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게 아닌 정말 따로 만났으면 좀 더 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다 음 안 편해요? 응? 안 편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남자랑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이게 없었어 나한테는 너무 그래서 누나는 막 까불고 막 예! 막 이런 스타일이야 막 살을 묶여주고 막 재밌게 해줘 같이 막 노래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이런 치마에 힐에 막 가방두고 이런 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뭐라 그러지? 불편해 좀 편하게 좀 만났으면 더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저도 슐링 입고 만나는 게 좋아요 나도 응 쇠알이 그냥 무자나 쓰고 저희 앞으로 4분 뒤에 결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4분이요? 네 제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남성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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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her 지금 협박하는 거 같아. 나는 그래. 나는 너 괜찮다. 난 너 괜찮고. 내년에 포르쉐 나와. 2억 4천. 우리 집엔 한강이 보인다.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어떤 점이 괜찮은데? 너? 응. 우선 나를 너무 누나로 안 봐주는 거. 그럴 거 같아. 약간 나를. 어? 아니. 음. 너 앞에서는 약간 내가 좀 순한 양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기분? 난 너무 막 어려가지고. 내 내 약간 이런 스타일 별로 매력있어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연한데 뭔가 오빠 같아. 남자가 연한 것도 있는 거 같고. 약간 말갈냥이 같기도 하고. 뭐가 오빠 같기도 하고. 내가 철딱 성인 없나? 뭐가 오빠 같아. 어. 맞아.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엣지 누나가 대화에 이끌려가고 있어 남자한테. 되게 팔색조를 갖춰놓은 거 같아. 남자 눈빛 봐라. 인기 되게 많겠다. 인기 되게 없는데. 진짜로. 진짜로. 너 가만두지 않을 거 같은데. 가만두던데. 너무 가만두던데. 겸손하네. 난 좋아. 목가 자꾸 좁대. 나는 솔직히 조금 놀랬어. 나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그렇진 않거든.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봐서. 키면 나오던데. 회원. 그리고. 약간 작업. 회사일 때 많이 올린 거야. 또 봤으면 좋겠다. 누나 반응 너무 좋아요. 시청자 반응 너무 좋아요. 응? 좋게 할 것 같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서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면 딱. 선택의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넷지내부터. 저 먼저? 네. 나는. 어. 또 봤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로. 그래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나 저기 악수 한 번만 더 해줘. 오늘 고생했고. 와줘서 고맙고. 나 떨리는 거 보여? 어? 일부러 떨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혹시나 선택. 이거 현빵은 아니고. 네. 선택을 안 하면 누나 진짜 이거 딱 한 병만 먹을게. 한 병만 먹고. 가서 이따 클럽을 가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망가뜨리고 싶지 않으면. 너의 달렸어. 너의 달렸어. 네가 사람을 하나 살릴 수도 있는 거야. 두릿 두릿. 나 전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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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니.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결정의 시간.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어. 지금은 안 가리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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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돈을 먼저 드릴 거고요. 아. 네. 네. 숫자 확인하시고요. 30만 원. 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30만 원. 이제 돈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집을 가시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돈을 저한테 주시고. 네. 엔진님의 연락처를 받으시고. 네. 이 자리에서 술을 한 잔 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놓고 끝나는 방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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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시간은 제가 꼭 한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아. 네. 제가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안 가보셔도 되죠. 어차피 지금 생각하시면. 아. 지금 아이 컨택 하시고. 음. 최대한. 네. 아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고르기. 지금 생각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응응응응. 응응응. 내 눈. 왜 내 눈 안 봐요? 응? Jabba가 왜 내 눈 안 봐요? 우유부. 어. 뭐야 남자. ICHEY. 아. 뭘. 내 눈 봐야지. 내가 돈을 선택하려고 해도 누가 선택하지. 안 그래? 응? 응 결정할 때 눈 감아? 결정? 네 마음이 저리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눈 감아주시고 와 자기를 만들어 드리고 와 이거 나 진짜 긴장된다 와 나 모르겠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한가요? 네 어? 왜? 아 진짜? 뭐야 자리 잠깐만 저 어 와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어? 나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낼라고 자 남자 속마음 듣게요 어? 시계 줘봐요 아 시계가 어디 시계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아 예 절대 절대 어? 아 진짜? 자 남자 속마음 듣고 저희 촬영팀 철수할게요 제가 둘만의 시간 드릴게요 와 뭐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속마음? 와 진짜 궁금해 어? 처음으로 어 저희 아바타 소개팅 현재까지 4회차 네 첫 성공인데 네 혹시 선택한 이유가 돈이 조금 적어서 인가요 아니면 사실 돈은 상관이 없었고 그냥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상 불편해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상 카메라가 있는 상태여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 방법은 전화번호 아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와 아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연락처를 교환하시고 네 저희가 이 자리를 다 계산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방송은 저희는 나가고 방송 종료된 상태에서 다 둘이서 술을 마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 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아 남성분은 괜찮다 네 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엣지님 불러도 될까요? 아 네 와 근데 여러분들 나만 그래 나 지금 남자가 너무 멋있어 남자가 너무 멋있고 내가 여자여도 반할 것 같고 그리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빠 같고 그니까 뭐 성수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있지만 굳이 택하라면 난 이런 남자 택할 것 같아 나처럼 답답한 돼지보다는 와 너무 매력있어 와 와 진짜 난 여동생이 있으면 와 여러분들 만약에 여동생이 딱 한 명 있다면 저를 소개시켜 주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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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빼야 돼 이거 근데 엣지님은 혹시 선택 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선택을 안 할 것 같았어요 어? 왜? 어? 뭐 이유가 있 어 내가 너무 진솔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또 이게 또 송출도 되고 있고 그래서 나를 좀 오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 누나는 뭔가 좀 방송의 재미때문에 약간 그런게 그럴까봐 아 그거 때문에 골랐어요 진솔한거 한번 보고 싶어서 아 진짜? 자 누나 내 목소리 들리죠? 대답하지 말고 누나 최초 아바타 성공 너무나 축하드리고 만명 돌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누나 저희 빠질 테니까 두 분 좋은 시간 되세요 축하드려요 엣지 누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카메라보고 하트 한번만 해주세요 누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우리 화면으로 우리 화면으로 화면으로 한번만 해주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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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계산하고 빠질 거예요 네 자리는 저희가 계산하고 잘 거예요 전화 끊을게요 누나 축하해요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반응이 좋았던 오늘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 반응이 좋았는데 반응이 좋았네 반응이 좋았네 반응이 좋았네 어떤 시청자분이 둘이 이거 보고 막 눈물나 말인거 같은데 너는 눈물이 나 그렇지 진정매 손상공을 감동이 그러니까 이제는 보다 반응이 예뻐 뭔가 감동이 있었땅 감동이 있었는데 있었잖아 감동이? 감동이?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니까 방송상에서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방송상에서는 상당히 깍봉하고 이러니까 이런 진솔한 모습은 와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아바타 소개팅 최초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자 두 분만의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와